xsfm입니다. p o d e r a 쉬다 가세요. 제주에 있어 더욱 괜찮은 이곳. 쉼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미루 객잔. 공부노동자입니다. 학교는 9월에 개강하였습니다. 당시 불어도 서툴렀고 특히 교수님들이 필기체로 실판에 그리는 글씨는 해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기 여학생 크리스틴이 극자도 못 읽는 애가 뭔 박사과정이람 하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원래 한국에서 박사과정 속사과정 듣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유학을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유학 온 학생들 도와주는 게 되게 힘들고 재밌다. 그렇게 얘기하죠. 둘 다인 거예요. 힘들다. 재미있다. 수업 내용을 타이핑한 가로열고 필기 대신에 노트북을 이용한 파일이 담긴 usb를 빌려주더군요. 개강한 지 얼마 안 되어 친구가 없는 상태였기에 친하게 지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10월 중순 프랑스 학생들은 2주일 정도의 만성절 가로열고 올 세인치 데이 방학을 합니다. 가끔 이런 거에 좀 놀랍니다. 왜요? 올 세인치 데이를 만성절이라고 표현한 순간 얼마나 뭐랄까 느낌이 달라지는지. 아, 네. 만성절. 그래서 루나 뉴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야, 설날은 그런 게 아니야. 고소 치는 거 고소. 얘기하고 싶은데. 크리스틴이 제게 물었습니다. 너 방학 때 뭐 할 거야? 친구 하나 없는 객지에서 2주 동안 할 일은 딱히 없었습니다. 난 고향 집에 가는데 몽생미셸 근처 바닷가 마을이야. 우리 집에 같이 가지 않을래? 넌 손님 방에 머물면 돼.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자. 오해는 하지 말고. 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하셔서 네가 오면 기뻐하실 거야. 네. 문득 할아버지께 들은 한국전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경상도에서 마을 유지 집안이었던 덕에 일본 유학을 갖고 평등한 세상에 관해 알게 됐고 그 시기 좌파가 되는 것은 노블레스 어블리지였다. 어쩌면 할아버지와 크리스틴의 할아버지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찜찜한 생각이 들었지만 친구의 초대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뻤습니다. 20대의 남자. 이유가 이게 다예요. 여덟 글자. 크리스틴의 고향 마을은 아름다운 바닷가였고 그녀의 할아버지는 내가 지킨 나라가 부강해졌구나라며 뿌듯해하셨고 왜죠? 본인이 되게 금목걸이를 치렁치렁하고 가셨나요? 부강이라는 단어를 정말 오랜만에 듣지 않습니까? 이 앞에 식당에서 만드는 날 식당 때문에 아는 거지 우리가 나라가 부강해졌구나. 뿌듯해하셨고 어부인 그녀의 아버지는 훌륭한 남자가 되려면 굴과 새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어떤 아무 말 되지 않지가 되게 아무 말입니다. 특히나 저 같은 사람이 들으면 아주 힘들어할. 세상에 감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줘. 이런 분들이 보면 그 동네에서 새우를 먹는 방법은 우리와 좀 달랐습니다. 크래커 위에 껍질 벗긴 새우를 쌓은 뒤 마요네즈를 잔뜩 발라서 먹는데 기대 이상의 맛이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사흘 뒤 파리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아버지는 새우를 잔뜩 쌓아주셨습니다. 또 이런 촌에서 받아오는 새우는요. 얼마나 뚱뚱한지 보면서 맨날 그 생각만 들어요. 이건 왜 안 팔아 밖에서 받아온 새우는 정말 많아서 냉장고에 두고 며칠 동안 먹었습니다.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마요네즈에 찍어 먹기도 하고 냉장고에 보관하긴 했지만 해산물이라 오래 두면 안 될 것 같다. 좀 과하다 싶을 만큼 많이 먹은 날 밤 배탈이 났습니다. 하룻밤을 고생한 후 몸은 괜찮아졌고 며칠이 지나자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 새우의 고소함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물리도록 먹는 음식은 원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 번 물리고 영원히 생각나지 않거나 그냥 다 다음 날이면 또 어디 아이고 어디지 이러거나 마트에서 새우를 사와서 아 그러네요. 싸운 건 다 드셨다는 뜻이겠죠. 마트에서 새우를 사와 맛있게 먹고 있는데 몸이 가려워지고 울긋불긋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고 목이 잠기는 듯 하더니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이고 숨쉬기 힘들어지자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오고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우를 먹었는데 숨쉬기 힘들어졌어요. 의사는 천식용 흡입 스프레이를 들이마시게 한 후 5분 뒤에도 숨쉬기 힘들면 주사를 맞아야 한다며 옆에서 대기했습니다. 다행히 숨쉬기는 편해졌지만 두드러기는 그대로 해서 의사에게 얘기했더니 그 정도는 네 몸이 이겨낼 수 있어 약은 꼭 필요한 때 최소한으로 써야 하는 거야 라며 비상시에 쓰라며 천식 스프레이 하나만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말해 주신다며요. 한국에서 이러면 난리 나죠? 그렇죠. 스스로는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원래 약은 최소한으로 써야지. 그렇죠. 저도 참 감기약 없는 나라 살고 싶습니다. 감기약을 최소한만 처방하는 나라. 좋네요. 머리는 새우 먹고 배탈 났던 것을 잊어버렸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뒤 새우과자를 먹어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야 그 몇 프로 들어가 있다고 그걸? 면역 과민반응은 그렇게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처음 아는 의학적인 지식이네요. 최초의 알레르기가 실제로 두드러기라든지 기도 팽창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배탈이 난 거여도 다음에 몸은 더 과한 상태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적이지 않을 수 있죠. 신기하네요. 몇 달 뒤 학교에서 조별과자 발표를 마치고 친구 집에서 조촐한 파티가 있었습니다. 와인, 맥주, 치즈, 오렌지, 새우, 굴, 과자가 준비되었고 새우를 제외한 음식들을 먹으며 즐겁게 놀다 한 여학생 가로우고 미셸이 밤이 늦었다며 집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제게 밤에 다니는 것이 좀 무서우니 동행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눈이 마주치면 예쁘게 웃어주는 이성의 부턱을 어찌 제가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은 축지법을 쓴 듯이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아, 좋았다 이거군요. 그녀의 집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갈래? 라는 그녀의 말에 대답도 하기 전에 왼발은 현관 문턱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됐죠? 네. 최소한 현관 문턱은 말이 트이면 발을 집어넣어야죠. 빨리빨리? 커피를 마시자는 그녀는 커피 준비는 안 하고 조명을 어둡게 한 뒤 촛불 몇 개를 켜고 샹쇼을 틀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순간 조금 전 파티에서 흥미진지해집니다. 재밌죠? 재밌죠? 네. 순간 조금 전 파티에서 새우를 맛있게 먹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겁니다. 네. 훌륭한 사연이에요.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면역 과민반응 장르 그러네요. 제가 상상한 대로 진행되지는 않는군요. 전혀 아닙니다.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치아에 새우 조각이 끼어 있을지도 모르고 육즙이 입안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천식 스프레이도 없고 밤이라 병원문도 닫았을 시간이고 이어 예쁜 여성과 키스를 하게 된다면 두드러기와 호흡곤란으로 죽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생각에 미쳤을 때 그녀의 입술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말이죠. 교육을 잘못 받은 젊은 남성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원래 이런 기회는 맘에 든 이성이고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교육을 잘못 받았어도 생명의 위기가 다가오죠. 그럼 이성이 발동합니다. 이성이 승리합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양치질하고 하던 일 계속할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 땡땡땡 린 이 기회를 놓치는 일도 바보 같은 일이고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몸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원래 상황이 이게 이것과 이것의 준하는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말해야 되죠. 그러면 싸대기 맞지 않을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넌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 보통의 남자라면 누구도 너 거부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난 조금 달라. 난 보통의 남자가 아니야. 혹시 그녀가 상처받을까? 생각난 대로 떠들었습니다. 이게 말이죠. 문장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문맥을 아니까 이것이 아무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웃으며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새우를 싫어할 줄 몰랐어. 이런 뜻이겠죠? 그녀 집을 나서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부터 제 주변에 여학생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았던 여자들까지 와서 친한 척을 했고 한 친구는 비키니 사러 갔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피팅룸에서 몇 가지를 번갈아 입고 나와서 어떤 게 제일 매력적인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제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다 소문이 난 거죠? 저기 한국에서 온 제가 새우 알러지가 있댄다. 걔한테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해도 된대.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도 된대. 그렇죠. 등등에 다른 남자들에게 하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는 듯 했습니다. 프랑스 여자들도 남자 외모를 많이 따지나 하는 생각도 잠시 하고 이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뒤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 게이 아니었어? 그렇죠. 저는 황당해서 무슨 소리냐고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냐고 물었더니 저번에 저를 집에 초대한 미셸이 말했습니다. 너 보통의 남자와 다르다며 그게 게이라는 말 아니었어? 그렇죠. 네. 면역 과민 반응 얘기, 새우 얘기 등 한참 해명한 후에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후 나는 새우 안 먹는데 난 어때? 라고 장난치는 애들도 있었고. 내가 널 위해서라면 새우를 끊어주겠어. 더 이상 친한 척하지 않은 친구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슬픕니다. 개인 줄 알고 친하게 전하자 그랬다가. 그러네요. 멀어지다니.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 비키니까지 다 골라줬는데. 그 뒤로도 저를 게이로 알고 친구들이 있는 듯한데 나 이성애자야라고 일일이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해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 저는 아직 게일지 모릅니다. 놀망디 새우만 아니었으면 다르게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연이네요. 새우 알렛. 땡땡준씨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성격이셨을까요? 어떤 거요? 결벽증적인 거. 결벽증. 키스를 할 때 보통 제가 방금 뭘 먹었을까를 생각하고 그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새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통풍을 얻은 다음부터. 결혼하기 전에 통풍을 얻었단 말입니다. 지금의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맥주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잘 먹으니까 열심히 먹었는데 초반에는 병도 살짝 숨기려고 그러고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나 집에 갈래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냥 나 오늘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야 너랑 뭐래도 하지. 영화라도 한 번 보고 하지 이 사람아. 그런데 지금의 아내분 입장에서는 맥주 한 잔만 하면 얘가 집으로 간다. 더하자고 했더니 간다. 병을 아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초반에 몰랐을 때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었겠군요. 내가 싫구나로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OO주 씨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한 거죠. 왜냐하면 상처를 안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이 어느 정도만 먹었으면 나 게이야라는 고백에 상처를 받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난 네가 싫어서 게이가 되겠어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잘한 편이다. 아무 말을 하긴 했지만. 의도는 아니었죠. 무슨 뜻에서 난 달라라고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새우 알러지가 있거든. 그런데 정말 이럴 때 이렇게 자세한 설명 같은 거 하는 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말 못합니다. 자 이제 하나 들어봐. 내가 새우를 해. 지난번에 크리스틴 내 할아버지에 가서 이만큼을 먹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어렵다 이거입니다. 이분과 새우는 정말 특별하고 그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여자친구 사귀신다고 했는데 헤어질 때 어느 날 방에 그렇게 새우가 놓여져 있으면은. 아 지금 여자친구가 분이 이거 방송 들으시고 화나면 막 새우를 사서 던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않대? 정중한. 그러면 안 됩니다. 정중한 거절의 표현으로. 새우를 보여줘. 아니 근데 새우를 직접 보면 또 아는 좋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새우 그림을. 새우깡 봉투라든가. 너를 싫어합니다. 우리 땡땡준씨께서는 언젠가 뭔가 새우가 레드카드같이 책상에 놓여져 있다는. 아 그것은 영화 대부의 말머리에요? 함의를 잘 파악하시기. 너를 죽일 것이다. 아니 왜 친구들 중에 나는 새우 안 먹는데 어때? 이렇게 장난치는 친구들 있었다고 하잖아요. 나는 새우 좋아해서 너랑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이성애자 한국남자가 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같은 나이 또래의 젊은 여자분들이 순수하게 친구로 대해주는 거 있잖아요. 한국남자들이 그 경험 못해봐가지고 되게 건조하거든 인생이. 아주 좋은 체험하셨다. 안 그러면 젊은 시절에 이성을 친구로 두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좋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노르망디 새우 덕에 좋은 경험을 하신 땡땡 준수의 사연이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